아 잘 먹었다. 요철아 오징어 삼촌 잘 먹었습니다 해야지. 오징어 삼촌 잘 먹었습니다. 야 그럼 들어가자. 어딜 가. 나 오늘 죽어도 설거지 안 할거야. 야 너 무슨 그런 살벌한 표현을 하고 그러냐. 야 그러면 막 4천만이 기다리는 설거지 게임을 하면 되잖아. 묵지 빠 어때? 알았어. 내가 그런 거에 한두 번 속아? 묵지 빠 하든 뭐든 하려면 둘이 알아서 해. 나는 오늘 안 할 거니까 설거지. 야 저놈 오늘 완전 배짱 튕기네. 형도 양심있으면 생각해봐. 내가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는데 미안하지도 않아. 내가 이 집 가정부야? 가정부면 차라리 월급을 주든가.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. 아 괜찮아 괜찮아. 야 일로와 여기 앉아있어. 야 괜찮아 괜찮아. 까짓고 설거지하면 한 번 되지 뭐. 야 너 내가 설거지하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설거지하면 될 거 아니야 인마. 야 설거지한다면서 화장실 왜 가. 화장실 하려고 온다. 화장실 가서 설거지하면 안 돼? 대신 내일 설거지 내가 할게. 아휴. 진작에 이럴 거야. 어? 이거 무슨 소리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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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아픈데 어떻게 설거지해? 아니야 의찬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설거지해야지 어디요? 삼촌? 아빠 허리 아픈데 오오면 삼촌이 설거지해 형! 설거지 안하려고 일부러 쇼 하는거지? 뭐? 야 너 지금 아픈 상황 앞에 두고 그냥 핫소리야? 너 인마 내가 허리가 부러지는 한 있어도 한다 인마! 됐어! 내가 허리 아픈데 들어가 야 무슨 소리야 너 나중에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내가 할거야 인마! 됐다니까 야 의찬아 아버지 목식이 들어갈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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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테니까 어허어 에이 더 나아도 고생하지 말고 빨리 가 어허어 아 진짜 설거지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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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그릇이 왜이렇게 많냐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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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슬픽 났네 약이 어딨지? 하면 평범인가 그 짠 봐봐 자! 한번더! 자, 너리! 아, 너리! 이 악취 부재타기잖아! 쟤들 부모는 참 좋겠다. 벌써부터 CF도 하고 돈도 벌고 말이야. 그러게 말이야. 아유, 저 조그만 게 그냥 보통 아니겠네. 저거 표정 짓는 거 봐. 우리 미달이도 CF 나와서 참 잘할 것 같은데. 미달이가요? 뭐야? 미달이는 다른 애들보다 표정은 풍부하잖아. 그렇지, 그렇지? 네. 미달아, 이 아이스크림 있잖아.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이렇게 웃어봐. 음, 맛있다. 야, 미달아, 그런 말이야. 맛없을 때, 어? 그렇게 한 번, 맛없을 때는 어떻게 한 번 해봐. 맛있는데? 아니, 그냥 맛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해보란 말이야. 맛있는데 어떻게 맛없다고 생각해? 아니, 그냥 맛없다고. 상상하면서 한 번 해보란 말이야. 그럼 아빠, 지금 나더러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? 알았어, 알았어.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.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. 자, 그럼 대충 할 말 없으면 끝내고 진료 시작하지. 원장님, 맨날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? 뭐? 아니, 조회를 하려면 확실히 하든가 안 하려면 확실히 안 하든가. 아니, 할 얘기 있으면 하면 해봐, 그럼. 없습니다. 눈이 없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그래.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, 이걸 강조하려고 그랬습니다. 아, 그거 참 하지마. 그 참. 자, 자, 끝내. 이동, 기레! 고, 준비! 야! 아, 아아, 아아! 생각났습니다. 뭐야, 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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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아, 저기, 저기 그, 저희 분반실 앞에 있는 그, 복숭아하고 그, 고추 전면판이요. 그거 이제 식상한데 다른 걸로 바꿔보죠. 아니, 뭐 굳이 바꿀 거 있어요? 큰 지정 없으면 그냥 가죠. 그런 아니란 태도가 문제입니다. 정방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.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 병원을 기억하는 산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? 늘 새로운 걸 시도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병원. 이게 바로 우리 순풍의 그..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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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.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? 남자 인형하고 여자 인형을 만들어서 말이죠. 권트를 하다가 딸이면 남자 인형이 팍 쓰러지고 아들이면 여자 인형이 팍 쓰러지는 겁니다. 어때요? 그걸 아이디어라고 내? 움직이는 인형 이거 하나 만들려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만들고 병원 문 닫을 일 있어? 그럼 이건 어때요? 전광판인 사다리 게임으로 돼서서 띠리리리리딜. 어때요? 궁금증도 유발하고 재밌죠? 애는 장난이야. 그럼 이건 어떨까요? 처음에 이 사람 인형이 있고요. 옷을 입고 있다가 딸을 낳으면 옷이 싹 벗겨지면서 비키니 수영복. 아들이면 팬티만 입고 옷이 싹 벗겨지고요. 어때요? 괜찮죠. 뭐가 괜찮아. 하여튼 이렇게들 아이디어가 없어서요. 원. 아니 그럼 김 간호사는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? 없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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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주고 그래. 그냥 그대로 해. 이상. 이동, 기르! 고, 준비! 고, 시작! 순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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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풍! 순풍은 무슨 순풍이야? 아이 좋아 좀 나 참 좋아. 내 이번엔 그냥 못 지나가지. 김찬우 배 좀 아플거다. 아우 시원하다. 아우 시원하다. 어 형 작업 끝났구나. 형 그 병원 안 나가봐도 돼? 어 오늘 오후 주니어만 있어서 좀 늦게 나와도 돼. 어 그래 형 이거 시원하게. 쭉 들이켜. 응? 니가 웬일이냐 이런 서비스를 당하고. 아이 그냥 다 포기했어. 그냥 그런 약 살려고. 인마 진작에 그럴 것이지. 너 잘 생각했어. 야 오중아 닮았을게. 응? 그래 그래. 쭉 쭉 들이켜. 좀 어째 쓴거 같다? 아니야 아니야. 야 오중아 무슨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냐. 빨리 나와라. 응? 누구세요? 아 오 선생님. 예 안녕하세요. 아 저 오중이 지금 샤워 중인데요. 어 그래요? 잠시만 기다리세요. 예. 야 오중아 오 선생님 오셨다. 아 좀만 기다리라고 해. 소연이도 오고. 슬슬 배가 아플 때가 됐는데. 아 오중이랑 점심 약속 하셨나봐요? 예. 아 저 차 한잔 하려고 했는데. 차 한잔 하시겠어요? 예. 주세요. 잠시만요. 예. 자 그럼 또 오 선생님한테 하자. 스페셜 차를 한잔. 오. 아. 어. 왜 그러세요? 아 아니에요 오 중아, 오 중아 오 중아지 못한지? 어 좀만, 왜? 아니, 이빨 좀 닦으려고 그런데 의찬이가 안 보이네요. 의찬이, 의찬이가 잘 안 왔나요? 찾으려고 했는데 손에 심히 떨리고 그래가지고요. 의찬이가 없는데 왜 손이 떨리세요? 자 잠시만요. 오죽아 아직 멀었냐? 어, 좀만 더 있어. 야, 잠깐만 나와봐. 뭐 좀 꺼내갖고 나오려고 그래. 아, 좀만 있어봐. 거의 다 할게. 아, 이 자식 껍질을 이렇게 놔. 안색이 안 좋으세요. 아니요. 우리 차 준영이 집에 있나? 여보세요? 오, 야 준영이냐? 여보세요? 너 집에 있었구나 인마. 여보세요? 야, 왜 안 들려 나 차로 형인데 인마. 나 지금. 전 지금 집에 없습니다. 메시지를 남겨주세요. 어휴, 이 자식이 지금 보고 놀리네. 앤서닝이 아주 참 특이하네요. 뭐야? 나 왔다. 오죽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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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와라. 너무 힘들어. 오죽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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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? 못 찾겠다. 아. 오죽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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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죽아.